네,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김동연, 제주민해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의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분부터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왜 방류 시기가 지금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랑설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제주의 지성으로서 왜 방류를 이 시점에 선택을 했을까라고 짐작을 해본다면 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종합해서. 박사님 뭐 할 말 있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8월 그 전에 일본 언론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온 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접 국가의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 일본 내에서? 네,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일본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여론이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고려가 됐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일본 내에서 여론이 일종의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의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아,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제 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는 도쿄전력이 이걸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이유. 도쿄전력이 이제 좀 구교화돼서 일본 정부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싸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건데 일본 내에서는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게 요즘에 또 최근에 일본 내에서 보도가 됐다. 그러다니까 이제 뭐 방류와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좀 또 역전됐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정치 상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일본의 정치 상황이나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면. 변호사님 또. 왜 8월 그러니까 그 뒤에 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이 측면에서는 일본 내부의 사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도쿄전력이 하루라도 빨리 방류를 해야 그래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측면들도 고려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방류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방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일본 내부의 사정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되고 이제 각국 정상들에게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날짜가 정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일본 내 보도로는 오늘 지금 일본 내 보도들을 저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방류 전후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이 부분을 배려한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온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오히려 지금 방류 안 하겠죠. 조금 더 이따 방류하겠죠.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이슈가 이슈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일정한 시간 정도가 지날 때까지 희석이 될 때까지 다른 이슈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배려했다는 말하고는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 그리고 단단한 삼각북 동맹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이런 결정은 뭘까 좀 속된 표현을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이게 의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의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의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내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의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이 기사총리한테 정확히 전달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중국과 홍콩 등에선 추가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미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방사능 검사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심지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럼 이제 사후 다 대처하잖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통관 절차를 하기 전에 각종 검사들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 홍콩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아마 그 방사능 검사를 하는 기간 시간을 늘림으로써 늘림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막는 방식이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오염수에 의해서 이만큼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라는 수치를 제시한다면 그건 아마 국제사회의 전체가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재고를 아주 강한 목소리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심시키는 쪽에 아마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유튜브 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을 했다 이 얘기는 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좀 중간에 봤습니다. 아마지에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 태도가 과연 우리나라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라고만 비판이 상당히 높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이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지 추측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산물이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훨씬 강할 거라고 저는 그냥 추측을 합니다. 보질 않아서. 그런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는 결국은 전수조사나 실제로 식탁에 올라가는 그 식품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그 검사와 그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여기서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문제는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또 개별 케이스들이 누적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라 하더라도 과학자들 간에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도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오염소 방류된 건 우리 한국 정부가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일본 정부 일본 총리 수상이라면 기준치 이하의 오염소가 지금 방류되고 있으니 후쿠시마 관련된 수산물도 수입 제안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네 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제주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제주도의 현실이 좀 돼버렸는데 각각 짧게라도 1분씩만 얘기 듣고 마무리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벌써부터 수산물 찾는 사람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죠. 해녀분들 계속 난리 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제주산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예를 들면 각 광역지자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제주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제주산 해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제주 지방자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 또 심지어는 우리 제주산 해산물이 수출을 되어서 그걸 소비하는 해외의 소비자들에게 그 점을 어떻게 우리가 어필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기회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산 해산물에 대한 제주도 자체 내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잘 알려나갈 것이냐. 이게 제주 세일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보고 거기에 집중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회가 오히려 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각 언론사 인터뷰에 제주 해녀분들 수산업계 관계자분들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방류가 이미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단기적이면서도 또 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세워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세상에 웃으러 갑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